안 들려. 알았어. 왜 화를 내. 알았어. 왜 화를 내. 나도 안 들려, 너도 안 들리잖아. 너무 답답했어, 그랬어. 나도 안 들려. 너무 답답했어. 너랑 나랑 3년을 같이 산거랑 살았는데. 너 중간에 왜 네가 문제를 푸는 거야. 뭐라고 하는 거야? 우리 집 너랑 나랑. 너 비슷한 일이야? 그게 정답이야? 어렵지, 솔직히 어려워. 다 문제 보는 줄 알아? 내가 어떻게 설명해. 아, 이 모양은 꿈이 원래 아나운서 아니야. 우리 두 개만 맞추면 돼. 그러니까 니들만 탔지 마.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여기 웃음은 앞에서 다 나왔어. 두 개인 줄 알았는데 하나를. 두 개 아니야, 저희. 제일 켜졌어. 너희들이 4분 30초 때 맞추어, 4분. 한참 지나서 맞추고 가야, 기다려주고 가야. 근데 되게 빨리 지나갔다, 그렇지? 되게 빨리 지나갔어. 2분인 줄 알았는데. 진짜 4분 30초를 했다고요? 1분 30초 아니고? 뭘 이렇게 오래? 이 게임에서 나올 수 있는 걸 다 만들어줬다. 이 게임에서 역으로, 역으로 답 맞추는 거는. 정말 이거는. 1년이나 나랑 이제 구상을 했는데 아, 이거는 그냥 제대로 가는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이거는. 뭔가 몰라도 모르게 몰라도 불이인상 뭔가 어디 걸렸구나. 이런 느낌이 들지? 웃음은 끝났어, 그냥. 웃음은 끝났어, 그냥. 잘하나요?